저 양반이 더 웃기네 우리 요온님 축구를 보는 건지 경기를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 그게 뭔 일이지? 그게 더 이상한 말 아니냐? 이상한 양반이네 저 양반 축구 경기를 보고 있잖아요 응? 아 조금 피곤하겠다 아 괜찮아 아 괜찮아! 아 깜짝이야 쪼아! 뭐야 누구야? 손우민이야? 대박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deadlock 아 이게 더 없어 손우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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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차 감차 오른발 야 미쳤따 овыхttt 1골 1 어신스트 stones you say you go 윌리안 롤 롤 아니 근데 오늘 두 골이 다 손흥민 케이냐 또 손케 와 미쳤다 진짜 둘이 제 친구 중에 그 성성퀘스트라고 있거든요 그 별명이 성케 성케 조 형 아스날은 언제 터져요?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스날은 언제 터집니까 진짜 터지겄냐? 저 터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아니 그대로 결 따라 줬으면 되잖아 리안아 아 릴리리안 릴리리안 윌리안 오 저런 기술이 있어 그쵸? 브라질리안 특유의 그쵸? 이거 봐 또 지금 사이드로만 돌잖아 아니 지금 어쩔 수 없지 아니 그니까 아니 계속 이 패턴이라는거 아니 뭐 저렇게 스윙 작업하는게 나쁜건 아닌데 계속 스윙 하다가 끝나 아니 저렇게 겉돌더라도 크로스의 횟수가 빈번하게 많아지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되니까 베일 봐 씩 웃잖아 이걸 딱 보면서 이 경사를 보면서 베일이 지금 딱 뭘 떠올린 것 같아요 야 저거 벙커샷 벙커샷? 야 저거 벙커샷 힘든건데 나도 지금 습관적으로 야 저거 경사가 저를 뜨는데 몇번 아이온을 쳐야되는거야 이렇게 생각하는거지 제발 가르스벨 다리 뻗으면서 봐봐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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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로 하라고 원투 패스로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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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다시 원투 네 그렇게 따지면 축구에서 모든게 원투 패스죠 아니아니 원투가 아니고 원툭 아 원툭 처음 패스는 원해주고 네 툭 줘라 아 그 뜻입니까 네 툭툭 줘라 아 저기 유럽도 우리처럼 툭 준다는걸 툭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스토커시티가 원빵 원 첫번째는 공을 받고 네 빵빵 때려줘라 아 그쪽도 우리말처럼 비슷해요 빵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감독이 토니 퓨리스 감독이죠 네네 원 브레드라고 했지 그 때는 원툭을 안하니까 이따구로 하는거 아니야 라카제트 원탁탁탁탁탁탁 안 되는거야 아 우당탕 아 크로스 추가요 크로스 추가 크로스 추가요 크로스 추가요 고등학교 동문회 느낌이네 아줌마 한명 더요 한명 더 또 크로스 하나 추가요 슈팅 없고요 막병이요 한번만 더 추가요 마지막이요 아이고 또 없이요 맨오브드매치는 흥민이죠 진짜 크로스 추가로다가 어시스트까지 했으니까 일이 없으면 은 tenho 1912 1913 22 2013 20stars 21 20 20 감사합니다.